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의 침상을 제작한 을지앵글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량렉, 중량렉, 파레트랙은 뛰어난 품질로 많은 기업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레트랙은 1톤에서 3톤까지 제작이 가능하여 배우자분들이 안전하게 촬영에 집중해야 함으로써 3톤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무광 검정색 도장이 세련된 느낌을 더하며 3층 침대 형태로 계단식 난간대를 제작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스카이차를 활용해 자리에 배치하여 안전을 위해 기둥과 바닥을 견고하게 고정했습니다. 을지앵글은 다양한 기업의 납품 및 봉사를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 가능한 영업팀과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이 마감되는 모든 과정 속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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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